침묵을 닫았을 때 다 무너지는 갈래 멈추진 못해 난 너에게로 가 You don't want that I want Don't wanna be free Don't wanna be free Hey 우랑리를 왔네 우리가 조개국이 우랑리 왔습니다 뭐야 받아보셨어 우랑리하면 또 조개국이죠 우랑리를 드디어 왔구만 민기야 여기 앉아라 너 대장 자리 앉아라 우리가 온다고 또 이거 배고프다 그런 건 아닌데? 너 조개국이 할 때 못 먹는다며 맞아 디톡스 시작해가지고 너 뭘 디톡스를 시작했어? 건강을 위해 알러지가 너무 촬영할 때마다 올라오니까 한번 드라마 촬영? 해독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먼지 때문에 저번 주에 촬영을 한 거잖아 첫 촬영을 뭐 시킬까? 회랑 조개국이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C 세트 갈까? 사인 자리? 그래 이거면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을 텐데 사장님 저희 C 세트에 4인용 대자로 하나 해주세요 너 못 먹겠네 이거 회 먹어도 돼 회는 괜찮지 회는 괜찮지 안 찍어 먹으면 되잖아 근데 회는 안 찍어 먹는다? 그거는 이제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좀 힘들잖아 한번 먹어보지 먹어봐 진짜 힘들겠다 3일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앞으로 안 하지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 넌 늘 안 한 거 보다 낫다 그래 뭐든 해봐야지 맞아 되겠지 맞아 헤드윅 보니까 배우마다 대본이 다 틀리다며 다 달라 어 색깔이 조승우 선배님에 맞춰서 대본하고 얘한테 맞춰서 그러면 그거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바꾸는 거야? 그치 그중에는 자기가 자기 말투 뭐 그렇게 아 계속 다 다르네 대사 그러면 헤드윅 좋아하는 팬분들이 다 보는 재미가 있겠나 그치 그래서 조승우 선배님은 진짜 한 90%가 달라 대본이랑 90%? 아 그냥 딴 공연 아 진짜? 아 딴 공연 너도 매진이지 그래 그치 어? 나온다 와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물엥이 물엥 맞았네 어떡하냐 물엥 내 물엥 못 먹고 어떡하냐 물엥 내 물엥 못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섞어볼게 오케이 되게 인수하다 야 뭐지? 가자미? 가자미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어 산낙지 산낙지다 생각하시면 좋다 나 숟가락 안 썼어 퍼서 줘? 이거? 산낙지 낙지 낙지 주는 산낙지 산낙지 맛있어 물엥 야채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신선할 것 같아 내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해봐 우리가 떠서 먹을게 아니면 야채를 물엥 좀 씻어줘? 나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너 먹고 싶어? 우리가 먹어줄게 나 물엥 물엥 어떻게 먹어줄까? 나 산낙지 복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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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싶지 와구와구 먹으면 돼 와구와구 으음 이거 물엥 맛있다 죽을때 딱 맛있어 물엥 물엥 음 이거 물엥 맛있다 아 맛있 tambor 아 맛있다 옳기 응 땀 возig 그래 그렇지 응 난 처음에 나도 떡이 힘들었어 까봐요 뭔데? 아 너 먹을 수 있어 맞아 너 먹을 수 있어 와 전복해 감사합니다 전복 전복 이거를 초장에 안 찍어 먹는 건가? 와 이건 내가 전불 가서 안 찍어 먹어봤거든? 괜찮아 맛있어 정말 이 본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네 어어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해삼 해삼 해삼을 안 찍어 먹는다? 야 오히려 전복보다 해삼을 안 찍어 먹는 게 더 괜찮은 거 같아 어때? 안 찍어 먹기 이게 좀 더 낫지? 응 괜찮네 민기 좋아하는 거 나왔다 새우 초밥 새우 초밥 새우 초밥 새우 초밥 맛있지 이곳 와 이게 맛있네 음 따끈따끈해서 맛있어 샤워 뭐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샤워 다 마시고 있는데 아 진짜? 나는 어묵 아 진짜? 나는 어묵 어묵? 빛반찬 원래 빛반찬이 맛있지 이런 게 원래 난 너무 맛있었어 우리 마지막으로 단체로 바다 온 거 언제지? 바다 온 거? 어 바다 온 거? 응 바다는 진짜 모르겠네 근데 저번에 홍천 강은 갔고 맞아 강은 갔고 바다는 오래됐지 바다는 바다는 거의 안 왔지 우리가 다 같이는 올 일이 없었지 부산 팬사인회 때 바다 가서 사진 찍은 거 아 영원히 비상 그냥 오키나와의 바다에서 우리 엘진 앨범 찍었을 때 사진 앨범 찍었을 때 아 그때 마지막이야? 흥무 아닌가? 그때가 한 2015년? 맞아 맞아 그때 마지막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을까? 바다를 갈 일이 없었어 아닌가? 근데 지금 바다 갈 일이 없어 어 몰라 기억이 당장 나는 건 없긴 해 촬영 때문에 가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아 맞네 난 바다보다 산을 좋아해가지고 그렇다고 산도 안 가죠 산도 안 가죠 산도 안 가죠 둘 중에 무엇을 볼 것이냐 하면 산을 보고 싶어 초록색깔 푸르른 산도 있네 저게 산도 있어? 있네 있네 됐네 그러면 지금 썰물이야 물이 없어 근데 진짜 바다 오랜만에 온다 놀러 가고 싶다 오랜만에 온다 약간 그 느낌이었지 오늘 어땠어 느낌이었어 오늘 어땠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그지 바다 볼 일이 없지 아 아 맞아 등산했어요 어디 갔다 갔어? 나 북한산 거기 좀 사진 거기 좀 아 맞아 사진 사진 올라왔더라 거기 좀 힘든데 옷감 좀 몰랐어 몇 미터야 거기는 800 얼마라던데 나는 거기까지 안 갔어 근데 재밌었겠다 어? 북한산 재밌었다고? 재밌었다고? 민기야 한번 갈래? 민기야 내가 너한테 재밌는 거 경험시켰는데 재밌었을 거 같아 같다 나 같다 너 약간 세두인이다 경험해 보면 되겠네 제가 사실은 답이 나오겠지 우와 드디어 왔다 왔다 이제까지 한번 먹어볼게 아 이제 먹을 수 있구나 아 민기야 오래 기다렸네 아 근데 초장에 찍어 먹지 않는 회는 내가 처음 먹어봐서 아 맛있겠다 회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광어,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검은색깔. 진짜? 이거 먹으려고요. 아, 그래? 난 이게 제일 맛있는데? 뱃살? 뱃살 맛있지. 여기도 맛있지. 민아, 뭐 먹는 것 같지가 않아? 민아, 그래도 이게 제일 맛있거든? 이런 부위로 먹어봐. 감사합니다. 쌈에 싸먹어. 야채도 먹어야 되는데. 어때, 어때? 어때, 어때? 괜찮아? 짬짱 딱 넣고, 마늘 하나 딱 넣어서. 얼마나 맛있겠니? 따라해야지. 하나 먹어봐, 김기야. 잘 먹네. 왜 맛있어, 이게? 고마워. 그래, 그거 맛있게. 아, 맞아. 나 계곡 갔을 때 그렇게 오래 잤어요? 많이 잤어, 한 시간? 음. 30분짜리 영상에서 내가 19분을 자던데? 아, 오래 잤구나. 근데 거기가 좀 조용하니 잠 잘 올 것 같았어. 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희가 저기 멀리서 뭘 하고 있더라. 맞아. 우리 그들 난리 치고 있었지. 응. 그때 얘 진짜 안 빠지려고 거의 목숨 걸었었어요. 진짜. 보통 그 정도 하면 그냥 빠져줄만한데. 너 봤어? 뭐였어? 결국에 빠질 거면서 마지막에. 맞지?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몰라. 내가 우렁차게 숫자를 외쳤는데. 아니, 내가 그때 너무 흥분했나봐. 그치, 그치, 맞아. 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고난하다. 키조개부터 올리라고요? 와, 이렇게 크다고? 와, 이렇게 크다고?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나는 이 조개가 제일 맛있다. 이거? 응. 가리비. 가리비가. 아, 가리비. 10. 10? 근데 어차피 다 같이 빠졌잖아, 민기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맞아, 맞아. 그치, 결국엔 다 같이 빠졌지. 혼자 빠졌으면 이건 억울해. 네가 억울해야 되는데. 그치, 그치. 근데 너 하나 빠트리려고 알지? 그래, 야. 너때문에 다 많이 빠진 거야, 그때 거의? 난 진짜 빠지기 싫었어. 그래. 왜 그랬어? 동현아, 방송은 해야지, 그러더라고. 방송은 해야지, 이거. 아니, 네가 빠지면 되잖아. 네가 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 많이 봤어. 아니야. 예능을 하면서. 그니까, 그 예능 가서는 빠지고 여기선 안 빠지는 거야? 작년 예능이야, 진짜. 시군이 형이랑 호동이 형이 있으면 빠지고. 그래. 멤버들이 안 있으면 몸살이면 진짜. 빠진 거야? 그거는 포맷이 어쨌든 물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는 포맷이 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지, 계곡을 갔잖아. 막 꼴리 마시러 간 거 아니야. 맛있겠네. 아, 그래? 어. 야, 근데 그건 너무 하긴 했어. 발목까지 오는데 수영 못 한다고. 그래. 그건 너무 하긴 했어. 근데 그거 너무 웃기더라. 뭐? 그 장면이. 아, 왜? 그 장면 너무 웃기더라. 이거. 원래 수영 못 하는 사람들은 발목까지 물이 잠겨서. 시끄러움을 느껴. 그래도 원래 물 싫어하잖아. 그렇지. 싫어하지는 않는데. 예능 나가서는 엄청 막 신나하면서 빠지는 모습을 내가 몇 개 봤거든요. 구명조끼가 있었잖아. 발목까지 오늘 구명조끼 있고. 이제부터 들으셨죠? 이제부터 들으셨죠? 구명조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원래 들어가야 할 게 있으면 무조건 챙겨주세요. 구명조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원래 들어가야 할 게 있으면 무조건 챙겨주세요. 난 나의 안전이 확보가 된다. 발목까지라고, 발목까지라고. 아, 거북이네. 찐 거북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일. 기쁘게 안 가고. 같은 데서만. 그래. 재밌었어. 너 빠져서 되게 뿌듯하긴 했어. 근데 치즈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어. 아, 치즈 진짜 맛있겠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관자. 이거 국물을 여기 넣어버려. 야, 맛있겠다. 이것도 된 것 같은데. 역시 아론이 형, 조개박사. 조박사. 조박사. 조박사래. 조박사. 너 조규기 처음 먹은 거 나랑. 맞아. 난 처음이었지. 옛날에 숙소 옆에서. 맞아, 맞아. 향 때문에 배웠잖아. 거의 맛있었는데. 원래 민기 절대 안 먹었잖아. 맞아, 그렇지. 향 때문에 눈을 떴어. 조규기 얼마나 맛있는데. 구우면 맛있지. 맞아. 구우면 맛있어. 맞아. 원래 괜찮아? 나 먹을게. 맛있어. 맛있어. 어때? 괜찮아? 다 익었어? 맛있다. 많이 먹으면. 안 찍어 먹어도 좀 짠해. 그렇지, 바닷물. 셋. 맛있어. 난 먹이. 베리.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쩌. 넌. 요즘 독특한 칠 skip. 시리오. 오면 안 먹어요. 특히 인자 당근. 음 쫄깃쫄깃하다 관자 맛있다 역시 조개는 관자지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어디 두지? 감사해요 칼국수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면 쫄깃물만이 어떻게 해? 나는 우리의 면 만이지 반반 너네가 먹어줬으면 좋겠어 김씨랑 같이 맛있어 미생채 아니야 이거? 맛있어 다 먹었어? 이제 호캉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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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었다 여긴 또 어디죠? 여기 호텔 호캉스 호캉스여야지 밥 먹었으니까 맞아 맞아 아니 호캉스는 누가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민현이 민현이가? 너지 너 아니야? 근데 너일 것 같아 누가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랬어 여기야 또 호캉스 좋지 또 호텔만의 느낌이 있잖아 맞아 뭔지 알지? 오 야 여기 너무 좋은데? 호텔만의 느낌 좋지 오 넓네 오 뭐야? 여기는 방이 여러 개 있네 어 오 야 여기 뭐야? 우와 여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우와 여기 뭐야? 벙커 침대가 있네 여기 너무 좋아 잠 진짜 잘 오겠다 야 이거 뷰가 좋네 뭐야 시원하다 아 오션뷰 오 아 여기가 수영장이야? 우와 좋다 수영장 얕네 수영장도 좋네 아론은 어디 갔어? 와 이거 좋다 일단 지이 한 번 보러 가야겠다 한 번 볼까? 와 여기가 거실이구나 와 넓네 오 이거 뭐야 오 맛있다 선물도 준비해 줬네 오 이것도 선물 있네 오 케이크도 있네 우리 아까 지아 가볼까? 그래 지아가 궁금하다 맞아 여기 신기하다 아론이 이미 지아로 갔나? 어 지아가 지아가 거실이야 아 그래? 어때 거실은? 선물도 있던데 아 진짜? 선물이 있어? 응 선물 준비해 준 거 같은데 별빛이 내린다 야 키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이야 여기 좋네 케이크도 있어 치즈케익 와 와 야 치즈케익 너무 맛있겠다 너 생일 때문에 그런가? 아 민현이 생일이잖아 그래서 준비해 줬나? 생일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봐 야 치즈케익 너무 맛있겠다 너 생일이라고? 야 우리 민현이 생일 파티 부터 하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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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그거 하자 민현이가 불 붙이고 민현이가 노래 부르고 우린 옆에 있자 오케이 생일 축하 노래는 민현이만 부르는 거다 그래 혼자서 다 해야 이거 제 생일 때문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와 당연하지 진짜 역시 아 뜨거워 와 뜨거워 와 뜨거워 와 뜨거워 와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야 조심해 조심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세계 최고다 민현아 너는 오케이 불이 너무 세다 이거 좀 세워 이걸 이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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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세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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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세워 이렇게 왜 이렇게 에어컨 바람 돌려 자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야 이랬어 되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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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왕민아 생일 축하합니다 러브스토리 감사합니다 민현아 생일 선물이야 야 뭐 뭐냐 이거 또 생일 선물이야 야 뜯어봐 민현아 공부하나 러브스토리 하자 뭐야? 뭐지? 어 뭐야? 휘정이 뭔가 좋아 에? 뭔데? 뭔데? 와인이야? 뭐야? 에? 뭐야? 우와 대박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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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선물 아니냐 이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거 멋있긴 하네 민기야 민기야 기대해도 좋아 야 앞으로 좋아하는 거를 어필을 해야겠어 어필을 해야겠어 어필을 해 난 못먹는데 일단 커팅만 할게 아 너 못먹는구나 어 너무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게 생겼네 와 우와 잘 잘랐다 정말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네 그렇지 민현이 미적 감각이 좀 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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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먹어주면 안 될까? 오케이 오케이 나 대신 내가 못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음 음 더비야 아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와 더비야 아 음 맛있네 음 와 음 아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여기 방도 좋고 하니까 아까 진짜 거기 벙커 침대에 누웠으면 자고 싶다 그러니까 거의 너무 좋아 노곤노곤 하긴 하지 아 나 아까 저기 벙커 침대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저 좋더라 진짜 한 번씩만 누워보고 나갈까? 좋아 나 집에 저거 설치하고 싶어 미련도 생길 것 같은데? 누웠다가 잠들면 잠드는 거고 오케이 어 오케이 우와 으악 으악 으아 이거지 이거지 이게 오캉스지 으악 여기서 숨바꼭질 할래? 어 어 콜 콜 좋아 콜 콜 콜 좋아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진짜? 어 나 너무 좋아 저 옛날에 숙소 생활할 때 진짜 원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2층 난간에 이렇게 매달리고 숨고 그랬어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 막 피라스 나가서 이렇게 매달려서 숨고 민현이 어디 갔어? 민현아 어 먼저 숨은 거 아니야 얘? 민현아 너 술래? 얘 위에 민현아 침대 같다 침대 봐봐 얘 침대 있잖아 누워있었어? 어때? 야 너무 참아 좋아? 아 얘가 찾으면 되겠네 우리를 너가 술래 할래? 그래 오케이 2분 안에 한 명도 못 찾으면 네가 꼴찌야 그래 2분 안에 꼴찌면 뭐 할 건데? 꼴찌하면 저녁 사기 오케이 저녁 사기 꼴찌 저녁 사기 오케이 나 100초 산다 100초 150초 120초 130 1 2 3 4 5 6 5 5 5 5 5 5 5 5 아 이걸로 하면 되겠네 저리 살 필요가 없네 빅시아 있는 시간을 보고 가야겠다 술래에요 술래 5 5 아 끓일 났다 오 감독님 혹시 그냥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악 아 내가 보고 싶어 돌아와 조 말 못했어 널 보는 따뜻한 너의 눈빛과 빛난 네 얼굴 때문에 이거 된 것 같은데? 일부러 TV 켜고 왔네 그 안 없이 추억을 만드는 너라는 걸 너무 보고 싶어 돌아와줘 말 못했어 널 보여 오케이 찾았다 민기 끝 나 꼴등 아니다 민기 찾았고 일단 나 꼴등 아니다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잘 숨어? 열무는 창고 찾았고 맺고 찾았고 여기 있을 거라 몰랐어 나 일단 꼴등 아니다 민기야 꼴등인 거지? 너 어디 있었어 민기야? 나 여기 여기 숨을 쉬는 곳이 별로 없어 종이 때 여기 있는데? 어 야 여기 생각보다 없더라 야 종현이는? 얘 또 어디 갔니? 오케이 종현이 찾았고 너 여기 컨셉 뒤에 있었지? 난 여기 밑에 아 진짜? TV 보고 있었어 2분 안에 한 명도 못 찾으면 네가 꼴찌야 그래? 어 1 2 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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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TV 키고 왔네 TV 보고 있었어 누가 꼴등인데? 민기 민기 꼴등이다 야스 민기야 저녁 맛있게 먹을게 야 배꼬 알기 전에 너 그냥 먹어라 왜냐면 이거 안 퍼져 조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 너가 면 건져 먹으면 될 것 같아 배꼬만 다 먹으면 끝나요 저 배꼬만 기다리면 돼 나 밥 먹었어 더 먹어 더 먹어 농어야 야 배꼬야 이거 과식하는 거 아니야? 그 한 그릇 너 다 먹으면 어떡해 그거야 야 배꼬야 그거 4인분이야 야 배꼬야 그거 4인분이야 우리는 맛도 못 봤는데 혼자 다 먹어 소峰 segur 어떻게 하나 내거ưởng 예고편 cut ..